해물 동그랑땡이잖아요. 부재료가 또 어떤 게 들어가나요? 오늘은 딱 4가지 채소를 사용할 건데요. 아까 가은 씨가 얘기한 채소도 있어요. 양파 뭐 이런 거. 맞아요. 양파. 고추. 여기 보시게 되면 먼저 곱게 다닌 양파가 300g. 양파 1개 반 정도면 300g 되거든요. 그다음에 홍고추 2개예요. 씨 제거해서. 이게 들어가야 달큰한 맛도 나고 색깔도 예쁘거든요. 그동안 저희 알 셰프들을 관찰한 결과. 재료라거나 하여튼 중요한 건 몇 가지 들어갑니다 하면 꼭 다 얘기 안 하고. 제일 중요한 건 뒤에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. 비법 비법. 그런 부분이 있어요. 두 가지 남았잖아요. 뭘까요? 동그랑땡. 오징어랑 잘 어울리는 건. 부추 좀 들어가지 않았나? 좀 썰어서. 부추. 동그랑땡. 두부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? 두부. 두부 막 으깨서. 정말 좀. 두부 으깨서. 아마 오늘 밤을 새워도 못 맞출 거예요. 왜요? 왜냐하면 오징어와 맛은 참 잘 어울리면서 동그랑땡에 흔히 넣을 생각을 못하는 채소거든요. 바로 미나리와 깻잎입니다. 전에 미나리와 깻잎이 들어간다고요? 네. 그런데 모르긴 몰라도 진짜 향긋하긴 하겠네요. 그런데 약간 지금 요새 방송 많으셔서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? 햄물찜 하는 게 아니고요. 지금. 동그랑땡 하시는데 미나리와 깻잎은 안 맞는 것 같아요. 아니에요. 미나리와 깻잎을 넣으면 색감은 물론이고 향긋한 향이 오징어와 정말 잘 어울려요. 진짜로요? 그런데 하진쌤. 네. 미나리와 깻잎이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되게 특별해서 손질법도 좀 특별한 게 있나요? 그냥 송송. 송송. 소리 좋아. 송송. 왜 그러냐면 해물동그랑땡을 열심히 만들어놨는데 구워놓고 나면 테두리는 다 갈라지고 또 붙이다 보면 채소가 굵으면 막 이렇게 삐져나오잖아요. 맞아요. 그런 적 많으시죠? 네. 그게 재료를 잘게 썰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. 재료는 되도록 잘게 썰어야만 반죽 만들기도 쉽고 붙여놨을 때 갈라져거나 삐져나오는 게 없어요. 그렇겠다. 네. 예쁜 해물동그랑땡 만드는 비법. 깻잎도 미나리와 같이 송송 썰어주세요. 그래야 반죽과 잘 어우러져 붙인 후에도 갈라지지 않는다는 사실. 잊지 마세요.